자유리 데리고 나오세요. 못해! 당장 데리고 나와요! 어따 대고 소리 질러? 그래서 위아래도 없어?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? 경찰에서 백화점으로 조사가 나올 겁니다.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내보내는 게 급해도 그렇지. 그렇게 무리를 하면 어떡해? 무식한 건 지 엄마하고 딸하고 아주 똑같네 그냥. 난 무식하다 이놈아! 어쩌래! 당장 안 나가! 내가 못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!